오늘은 이제 열대어져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요 이제 열대어져 색상도 굉장히 이제 제대로 들어왔네요 어 이제 신경 써서 보내주셨나 봐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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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안아픈 애를 데려왔으면 그 고생을 안했는데 어쩔 수 없죠 경험이라서 경험이 있는 곳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